안녕하세요. 무신내 장소팀에게 오는 청량리 청가물시장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과일시세를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은 꼭 설정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량리 청가물시장의 과일시세를 알아보러 가시죠. 입이 얼었어. 입이 얼었어. 와, 이게 구리 한 박스에 한 바구니에 3,000원이네. 3,000원씩. 이거는 한 박스에 1,000원. 이거는 한 모데기에 또 2,000원씩이고 이거는 3,000원이고 이거 단감은 7개 5,000원. 이야, 단감도 7개 5,000원. 엄청 싸다. 이거는 한 박스에 9,000원. 이거는 1,000원. 이거는 7,000원이네. 이 딸기는 여기 한 팩에 1,000,000원. 이거는 1,000원. 이거는 한 팩에 8,000원씩이네. 8,000원씩. 이거는 신급인데 하나에는 2,000원. 이렇게 하면 3,000원씩이네. 이게 구리 한 박스에 1,000원. 8,000원. 이게 구리 한 박스에 1,000원. 8,000원. 6,000원짜리가 있고. 1,000원. 8,000원. 만원 이렇게. 이게 한라봉이 1,000원. 이게 한라봉이 1,000원. 한 바구니 많아 대봉 자연식 한상자에 12,000원 대봉이 8,000원 대봉도 7,000원 청소도 5,000원 석류가 5,000원 석류가 1,000원 하나에 5,000원 요거는 하나에 4,000원 3개 만원이에요 요거는 3개 만원 요거는 4개 만원 요거는 5개 만원 1개 천원씩 요거는 부사 9개 만원 청성불사가 7개 7,000원 5,000원 아 5,000원 7개 5,000원 요거는 9개요 5,000원 요거는 9개요 5,000원 여기 2개 5,000원 이야 물이 온지 온지 탈백이 5,000원 요거는 사과관 사과관 물 부사가 9개에 1,000원 요거는 7개요 5,000원 요거는 6개에 1,000원 딸기둥이 1,000원 1,000원 5개에 1,000원 요거는 4개에 1,000원 요거는 3개에 5,000원 요거는 7개에 1,000원 요거는 7개에 1,000원 10개에 1,000원 양주 부사가 8개에 5,000원 요거는 2개에 1,000원 요거는 2개에 1,000원 이게 뭐지요? 키위시 키위 이거 거림키위는 1개 천원 저기 아보카도 있다 응 3개에 5,000원 아보카도는 5개에 1,000원 요거는 1,000원 요거는 1,000원 4개에 1,000원 4개에 1,000원 요거 레몬 선피스트 레몬 1,000원 1,000원 레몬이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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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카도가 5개에 5,000원 4,000원 자몽도 5개에 5,000원 이렇게 빠진거는 이게 한 빠켓어요 3,000원씩 3,000원씩 레몬이 4,000원 용가가 1,000원 용가가 1,000원 용가 용가는 골고픽이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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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이 1,000원 1,000원 대단하다 요거는 10개에 6,000원 레몬 5개에 1,000원 골드키위가 5개에 1,000원 이게 또 뭐지 지금 파인애플은 뭐지 레몬인가 레몬인가 이게 뭐예요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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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이 생각 안나 10개에 1,000원 다른 요래도 진짜 맛있네 10개 많아 5개 많아 6개 많아 갈라봉이 많아 겨울에는 겨울에는 몸묻이 나는 대추 이게 병산섬젤대추가 1대에 12,000원 병산핵대추가 1대에 12,000원 요거는 7,000원 요거는 7,000원 1,000원 심지턴 1대에 7,000원 이 몸에 좋은 대추가 1kg에 12,000원 병산대추가 10,000원 상주 꽃가미 7개 10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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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애플이 1개에 2,000원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여기 청양이 청가물시세를 알아보러 왔는데 여기 수박도 있고 여기는 없는게 없이 진짜로 청가물시세들이 여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다 찍으려고 하니까 한도끝도 없고 대강 찍어서 지금 올렸는데 다 가도 못했다고 여기는 진짜 도매시장에 대해서 엄청 쌉니다 귤가 한 박스에 7,000원짜리 6,000원짜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도 청양이 청가물시장에 와서 과일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